네,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 네 번째 스타는요. 자식 돈은 자식 돈, 내 돈은 내 돈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둔 축구선수 손흥민 씨입니다. 네, 손흥민 축구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 너무나 유명한 분인데,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박세리 아버님하고 대비되게 정말 좋은 아버지,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아니 손흥민 자식 성공은 자식 성공이고 내 성공은 내 성공이지. 그거 자식한테 숟가락 얹으려고 하지 마라. 나는 자식 통장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손흥민만 보면 손흥민 내 자식하고 그가 하는 축구밖에 보이지 않는다 했고, 심지어 용돈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지난 4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야말로 정말 전국민적으로 명예와 부를 한꺼번에 거머쥔 선수죠. 손흥민 씨 연봉이 어느 정도 돼요? 그렇죠. 그 명예는 우리가 일찍 알고 있고, 부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연봉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 최근에 보도된 기사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손흥민 선수 최근에 분양된 400억 원 정도 되는 펜트하우스를 매입했다고 했어요. 연봉이 어느 정도 되길래 400억 원이나 되는 펜트하우스를 매입할 수 있었을까? 일단 연봉 보겠습니다. 988만 파운드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로 하면 연봉 173억 원인데 너무 크잖아요. 이거를 주급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주급으로 나눈다면 19만 파운드라고 합니다. 하나로 치면 일주일 축구 열심히 모든 국민들에게 기쁨을 남겨주고 약 일주일에 3억 2천만 원 정도를 받는 겁니다. 팀 내 1위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무려 31위의 기록이에요. 약 2년 6개월 정도 정말 그냥 단순 수치로 안 쓰고 저축을 한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400억 원 펜트하우스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손흥민 선수인데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최근 아동학대 혐의에 휩싸여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놀랐거든요. 네. 손축구 아카데미의 감독인 손흥정 씨. 또 거기에 수석 코치인 손흥정 감독이 저는 장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자꾸 손흥민 형 그랬더니 이렇게 할 때도 이런 어떤 사건에서도 자꾸 손흥민을 걸고 넘어지는 것 같아서 이 손흥정 감독의 장남이 수석 코치인데 그리고 또 한 명의 코치가 있어요. 이 세 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지금 피소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어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발단은 지난 3월 오키나와 전지 훈련으로 갑니다. 이 피해 학생은 중학생이고요. 그래서 이때 어떤 이제 여기 꼴대까지 여기까지 뛰어갔다 와 20초 못 안 오면 엉덩이 한 대씩 맞기야 했는데 그래서 수석 코치가 엉덩이를 때렸는데 4명 중에 한 명인 이 피해 학생이 엉덩이가 아니라 그 아래 허벅지에 맞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멍이 들었고 이 멍에 대해서 전치 2주의 판단을 병원 진단서를 부모가 뗐고 부모님 가슴 아프셨겠죠. 그러니까 자식한테 너 그동안 뭐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적어봐 했더니 우리 감독님이 이렇게 욕하셨고 무섭게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수석 코치님이 저 엉덩이 이렇게 한 대 때렸고요. 또 다른 코치님은 발로 엉덩이 6번 꿀밤 4번 머리카락 2번 잡아당기고 머리 그리고 또 이 구렛나루 2번 잡아당기고요. 이렇게 이제 이거를 적어서 부모님한테 줘서 이걸 본 부모가 이제 그 3명에 대해서 감독 1명 코치 2명에 대해서 고소를 했던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손흥정 감독의 입장이 또 궁금합니다. 손흥정 감독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원칙이에요. 아주 일관된 데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상처를 입은 아이와 학생과 또 부모님께 죄송하다 사과한다. 그런데 이게 또 좀 사실과 이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나는 다른 것보다 경찰, 검찰이 수사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판단하시는 거 다 받아들이고 벌받을 거 있으면 벌받고 피해를 보상할 거 있으면 배상해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강조한 부분은 이 체벌이 결코 어떠한 것들이 그 바탕에 이 학생들에 대한 아카데미 회원에 대한 애정이 바탕이 돼 있지 않은 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추후 말씀드리겠지만 최대한 배상해 드릴 수 있는 돈도 3천만 원이다.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의 판례에서 어떤 학생, 이런 아동학대의 상황에서 판례, 벌금이 내려졌던 것 중에 제일 큰 금액 거기까지는 제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이런 원칙을 고수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3천만 원 얘기 나왔는데 합의금에 대한 얘기가 계속 옥신각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A군의 아버지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요. 내 자식이 맞았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이 컸고 아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생각하면 화가 난다. 이런 사례가 더는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손흥정 감독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고소인 측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매체에 밝혔습니다.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에 대해서 A군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다. 그냥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5억 원 얘기한 건다. 그런데 화가 난 이유는 손흥정 감독 측에서 손 아카데미 측에서 3천만 원 혹은 1,500만 원 이런 법조항에 따른 금액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요구했다. 언론에 제보하지 말아라. 기소하지 말아라. 처벌 불언서 나중에 법원 고소했으니까 제출해 달라. 그리고 축구협회 징계 요구하지 말라. 이런 걸 요구하길래 홧김에 5억 원 말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처음 대응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 학생 A군 측에 따르면 감독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하지만 손 감독 측에서는 A씨, A군의 주장에 대해서 정면 반박했는데요. 처음부터 합의금으로 수억 원을 받기를 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고 광고며 이 종류며 이 마케팅 비용이 얼마인데 돈이 아깝냐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에 손흥정 감독은요. 이 사건을 왜 일반 사건하고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는 흥민이와 전혀 상관없는 별개 사건이다. 절대로 흥민이와 결부시키지 말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거 더 나눌 얘기가 있는데 지금 방송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